어제 2월 27일 저녁 10시부터 시작했던 MBN 현역가왕 갈라쇼 첫번째 무대에서 전유진 가수가 불렀던 김종환 작사 김종환 작곡 윤신의 원곡의 인생이란 노래를 처연하고 의미심장하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전유진 가수가 부르니까 전혀 느낌이 다른 무드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오늘 지난 4년 7개월간 열혈패로서 즐겨 들었던 전유진 가수의 인생곡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파이브를 약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용TV K-트롯 뉴 웨이브 5회 방송에서 언급했던 5곡 중에서 보릿고개를 빼고 2020년 2월 28일 MBC 편의 중계 신동대전 예선에서 불렀던 정의송 작곡의 헐헐헐과 2022년 3월 1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부른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고 2022년 4월 6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부른 울지 마라 세워라 2022년 6월 16일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해서 부른 바램 그리고 어제 2024년 2월 27일 MBN 현역가왕 갈라쇼 첫 번째 무대에서 부른 인생이란 5곡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 7월 10일 MBC 편의 중계 신동대전 결성에서 불렀던 엄마의 노래를 넣어야 된다고 하시던데 엄마의 노래는 인생곡이라기보다는 효심을 노래한 사모곡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소박하게 얼픈 노래인 것입니다. 보릿고개도 역시 인생곡이라기보다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노래하는 사모곡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 부용 TV가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 공연에서 달맞이꽃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유진 가수가 어제 달맞이꽃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 1월 30일 현역가왕 준결성 2라운드 신곡무대 끝장전 경연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엑스차일드의 제하나 작사 조성현 작곡이었습니다. 발표 이후 29일이 지난 현재 유튜브 조회수는 총 270만회 정도로 준수한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유진 가수는 오리지널송 중에서 달맞이꽃 하나를 확실하게 근진 것 같습니다. 제 청각을 거쳐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상적 기준으로는 들을수록 좋네요. 따라 부르기가 벅차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멜로디도 좋고 가사의 문학적 완성도도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들을수록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사익 가수의 찔레꽃도 따라 부르기가 벅차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대표곡 중 어떤가는 그수록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류선우 작사 작곡의 연꽃 가사의 완성도에서 느끼고 있었던 무언가의 약간 부족한 듯한 아쉬움이 해소된 것만 같다고나 할까요? 아무튼간에 조만간 발표될 김종환 작곡의 새 앨범 수록작들을 기다리면서 당분간은 달맞이 꽃을 반복해서 듣는 즐거움에 취해볼까 합니다. 흰눈이 녹은 기찻길에서 손에 고의 접어둔 편지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 님은 어디쯤 오셨나요? 덩그러니 핀 쓸쓸한 달맞이 꽃,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타담한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엔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민들레 불묘했던 약속도 바람결에 떠나갔을까? 아침이 오면 내 님이 보일까 꽃 등장하고 기다려요. 아무 소식도 없는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기다리네요. 타담한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엔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그대가 날 알아볼까요? 내 이름을 기억할까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엔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 꽃이 피기 전 꼭 돌아온다던 내 님은 어디쯤 오셨나요? 그리움 넘쳐 사무치는 날엔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